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중소기업 수출 애로 해소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원활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중소기업 중앙회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현지 기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주요 국제회의 관련 협조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영주 장관은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